제가 그 이야기 강원도지 않습니까? 강원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죄송한데 키가 이렇게 높게 자라지 못하셨을까요? 계속 진행하시죠. 이제 알았네. 저도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. 저도 제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. 그녀의 이야기 들으면서 맥윤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떠나보내셔야 되지 않을까. 한 번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. 저는 굉장히 꿈에 나타났으면 마음에 불안해하기보다는 그걸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